지금 마을이 지금 개박살이 났는데 도시가 박살이 났는데 여기서 티타임을 갖고 있어? 티타임 가자 너다 다음 자는 척 하지마 가증스러우니까 나와 어딨어? 어휴 없는 척하는 거 그거? 어휴 없는 척하는 거 침대 밑에 있나? 옷장 안에 있나? 어휴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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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체인 것처럼 딱 걸렸지 야 방패랑 검을 들고 자는 척을 해? 양심이 뒤지셨군요 이제 화살 안 아파 먹을 거야 어휴 둘 다 둘 다 둘 다 킬모션 킬깍 나오지마 어휴 이렇게 많았는데 이렇게 많았는데 한 명도 안 나왔던 거야? 야아 진짜 양심 없다 여기 여기만 여덟 일곱 여덟 명 있었는데 내가 밖을 잡은 거 더 많이 있었네 이러니까 죽는 거야 그래 그래 아휴 이렇게 안 올라가? 됐다 먹을 만큼 먹었잖아 나가자 나가자 어 지하로 한번 갈까? 아애애 아아아아 속속 들어갑니다 좁은 몬으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요 재밌다 나쁜 짓하니까 자 나가자 나가자 이 못 들어가는 그런 그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못 나가네요 못 나가네요 방패 3장 자 다음 나와 어이구 어이구 저렇게 평화롭게 지나가는 것 봐 봐드립니다 한 번은 봐드립니다 아유 아가씨 자 다음 먹이 어이구 어이구 한명이 지키고 있네 성인데 아 아 아 다들 다 주무실 뿌옷도 주셔서? 참된 경비병 해치워줍니다 절로 갈 필요 없죠 일로 가면은 일로 가면은 밥창고가 있어요 축축합니다 축축하 밥창고가 여기 딱 있습니다 아휴 또 또 티타임 바쁘게 됐어요 머리를 깨드립니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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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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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가세요 가세요 아 아 뭘 먹는지 모르겠 방패 뜯어먹니? 방패 먹었구나 어디갔니 아유 야 정신통일하고 계셨네 1인칭이 안되네요 1인칭으로 해야 꿀잼인데 늑대인간은 1인칭 1인칭 모두 없나 또 어딨어 그래 어디서 내가 찾아 나오면 죽는거야 2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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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 증가 수치 증가 3인칭 마지막건데 3인칭 상승치 상승치 됐어 저건 됐어 저건 됐고 일단은 울려 지하로 갈 수도 없네요 우리 영준님 방으로 갈까? 영준님 내가 왔습니다 어휴 뒤돌고 계셨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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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디아도 어 리디아 어 리디아 잘가 리디아 거슬렸어 아 마법사 어휴 어휴 마법사님도 먹어주고요 영준님은 절로 가시고요 절로 가시라고요 아이씨 자 뭐야 경비가 경비가 하나도 없어? 아 여기서 지금 어휴 마치 자신 아닌 거랑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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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이랑 같이 있었네 누가 내 체력을 다는 거야 아이 야 영준님이 세시네 고통놈이 아니었네 야 시켜 가 어휴 야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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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너가 갈게 어어 아 야 잠깐만 타임 먹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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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치워 개멸 시켜 개멸 시켜 개멸 시켜 어 돌아가야 돼 도망가야 도망가야 돼 체력이 없어 체력이 없어 어디 어디서 지금 네 저 곱게 갈라 그랬는데 이렇게 밥이 하나씩 있네 포션이 하나씩이네요 아 비켜줄래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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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신 분 내가 아 아 마법 쓰는 안 돼요 마법 쓰는 안 돼요 마법 쓰는 안 돼요 긴급 탈출 긴급 탈출 안 돼 안 돼 안 돼 망했어 망했어 똥게임이야 똥게임이라서 못 가 똥게임이라서 못 가 어 어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어 어 잘해서 한 대 쳐주고요 이거 쳐주고요 이거 쳐주고요 먹어주고요 돌아가주고요 갈게요 다들 신나게 파티하고 계시다가 망치셔서 죄송합니다 가자 다 먹었겠다 먹을 것도 다 먹었겠다 먹을 것도 야 울프리기 좋아하겠다 아 놓쳐놓지마 누구 없나 먹을 거? 어머 진짜 저기 거지가 하나 있잖아 거기로 도망가시면 내가 못 갈 거 같나? 브래누윈씨 아휴 브래누윈씨 아휴 아휴 넘어줍시다 배틀본 영준님 여기까지 나오셨어? 아휴 잠깐만 영준님 셋이다 특성 수치 증가 증가했다며 뭐야 이건 뭐야 여기서 지나가는데 한 대 칠라 그래 기분 나쁘게 되게 여유롭다 내가 봐주니까 한번 정신 못차리지 에러가 안 봐주지 안 봐주지 앤도 죽니? 아 죽네요 아깝네요 나 갈게요 즐거웠습니다 자 이제 뭘 먹어볼까 내 세상 아니야 이 정도면은 화이트론을 탈 정도면은 내 땅 아니야 이 정도면? 스카이뎀윈에서 비빌 자가 없네 스카이뎀윈에서 비빌 자가 없네 왜 이렇게 튼튼하냐 불사진이구나 아 처음만 안 나야 리버우드로 아냐 아냐 좀 더 뭔가 있을 거야 맵을 못 봐 아휴 돌아다녀봐 야수처럼 가다가 뭐 걸리는 거 있으면 다 잡아먹으면 되지 식신 로드지 이게 닭이잖아? 닭은 못 먹어요 어이구 마을 도시 개면했는데 지금 뭐하시나? 아 빨라서 좋구만 갈까? 먹구요 뭐하세요 지금 배달원 배달원이셨어요? 어 쉬세요 내가 범죄지한 걸 아무도 몰라 거의 회색두관급이야 그레이폭스 쟤 누구냐? 어 거인이야? 야 이제 거인도 거인도 찌밥이지 소랑 같이 다니는 거야 소는 누웠어 거인도 기운 줄여 야 알지? 선빵 선빵 어이구 미안합니다 어쭈 어쭈 어디서 거인 고인 거인 고기 맛 좀 보자 고기 맛 좀 보자 거인은 못 먹어? 9평 기획 수준 어디 뭐 없나? 또 맛있어 보이는 거 없나? 아 여기 뭐가 있네? 아휴 감시대 감시대면요 어 여기 뭐야 아 무업자야 같이 먹으러 왔어 아 넌 넌 봐줄게 여기 여기 싸우고 있어 가서 먹어줄 테니까 이따가 이따가 나 이거 먹는 사이에 시간 너무 흘렀는데? 큰일 났는데? 뭐야 벌써 잡았냐? 야 역시 경기병이 강하긴 하구만 스카이듬이 굉장한 곳이라서 범죄를 저질러도 내가 늑대인간이라서 미쳐있어서 그랬어요 하면 면제해 줍니다 우리나랑 비슷하네요 심신비약으로 면제해 주기 때문에 이때다 다 먹어치워야돼요 저건 뭐지? 어이구 아여여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경기병이 안 죽으시나? 아 뭐 시세로야? 뭐야? 야 어디야 요 레이오스 농장 아 여기 집에서 도와달라는 시세로 퀘스트네 미세세로 죽을텐데 내 손이 죽어도 될텐데 미세세로인데 인카운터를 시키고 있어 퀘스트를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잘 가고 있습니다 맘모스도 이제 내 적수가 아니지 맘모스를 내가 못 먹는게 좀 흠인데 대부분의 시체를 먹을 수 있게 된다 이런거는 됐어 이거야 두배가 된다며 두배 된거야 지금? 가자 축축 갑니다 뭐 가다보면 뭔가 나오겠죠 축축가 축축가 계속 가 뭐야 어이구 이곳은 얼음방녀 누가 더 괴물이 있냐 어디에 한 한 손 한 손은 한 손이면 그냥 한 손이면 그냥 거미잖아 뭐야 뭐야 아아 너무 원프맨이 돼버려서 진행이 안되네 사람 좀 잡아야되는데 사람 없나? 여기 어디야? 맵을 못보니까 이거 마블 못하는거 아냐 이거다? 아냐아냐 시간 따 아우야 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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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줍니다 꼭 이렇게 풀릴 때쯤 되면 하나씩 있어 개꿀이야 어디 아 저기 또 밥집이 보이네 밥집이 보이네 이거 어 밥집이 아우 친구들도 있네 잡아주고요 늑대인간은 친구가 어딨어 그냥 다 저기지 야 빠르니까 좋구만 밤길 관문 여관 관문이고 나발이고 문 열어 아 이거 요리왕이잖아 이분은 요리왕이 아니신가 요리왕님? 아니 아니신가? 요리왕님 아니시네요 놀랐잖아 좋아 여관 왔습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하드링님 먹어줍니다 여기 장사 끝났네요 여관 장사 풀드하임 아뇨 마치 전사인것처럼 싸우는데 거적대기 있고 내 발톱을 빼는게 없지 다음 어딨어? 이 바드의 소리는 자기 장손권 울리는 바드의 소리 어딨어? 이거는 사운드 모드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없어요 그런거 자 자 가자 이제 뭐 누가 나오든 다 찢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상상 비어있어도 되나? 아니 곰이잖아 옹 따위가 자 쭉쭉 가자 다 찍었나? 이거? 다 찍었네? 야아 되게 좋다 공격력 증가부터 붙어있고 감소도 제대로 붙어있죠 70%면은 거의 600 넘을거에요 방어력 붙이면 600인가 딱? 아니 700이구나 700이구나 아 이건 뭐죠? 뭐하는 생물이죠? 아 카진? 아 이게 또 뭐 배달왔네? 배달음식 맞죠? 아 좋아 어떻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런거 안먹어 아니 두명이 먹었으면 됐어 편하게 먹어야지 저렇게 수비를 튼튼하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죽을 일도 없고 진작에 저렇게 했으면 됐잖아 형 여기야? 길이 아무것도 없네 인카운터도 안되구 뭐 없을까? 어휴 얼음늑대야? 아 아 늑대는 적대가 안되네 늑대인간은 아 처음 알았네요 변신하면 적대가 안되네요 그럼 뭐해 변신 풀리기 전에 좀 먹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디 소리나는 구릉 뭐? 뭐? 아아 뒤에서 뭐하니? 사이좋게 둘 다 먹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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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네 아 됐네 됐네 됐됐네요 아 둘이 캠핑 왔었구나 왜 여기서 와 있는진 모르겠는데 일단 와서 길이 있네 구룽지 동굴? 소리나는 구룽지 동굴 궁금하다 궁금해 무슨 소리가 나길래 무슨 소리가 나길래 어휴 산적 산적님이 계셨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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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고객님 어어 먹혀주러 오면 나야 고맙지 bus talked 줌 포인트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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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hol altitude 진짜 크다, 손. 팔이 몸 길이만 하고 손이 머리보다 훨씬 커요. 디지몬의 데블몬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세 보이는데? 여긴 어디야? 호그와트 하건이야? 노래가 왜 이래? 어우 최강의 생물 지뢰네요. 그래, 도망가기 늦었지. 도망가기 늦었지. 그치 그치. 이 뱃속에 있는데. 아우, 뭔 놈의 좋아, 좋아, 좋아. 좀 셌다? 좀 셌어? 기억해두겠어. 두목님? 아, 두목님. 야, 근데 이거 빨리 접을 때가 되는데? 접는단다. 끊을 때가 되는데? 너무 맛있게 먹느라고. 잊고 있었네요. 이게 뭐하는 동네인데? 처음 오는 데가, 내가? 내가 처음 오는 맵이 있어? 뭐야? 아이아이 뭐야? 아이아이 뭐야? 아이아이 뭐야? 아무것도 없어. 모르겠다. 돌아가자. 기승전 산적. 기승전 산적. 뭐, 여기 어디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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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한 바퀴 돌아온 거죠, 지금? 아, 장난하나? 진짜, 잠깐만. 맵이 안 보이니까, 뭐, 알 수가 있나? 여기지? 그래, 그래, 그래. 그럼, 더, 더 돌아다니고 싶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스카이림은. 아, 얘, 이, 좀. 아, 앞에 좀 봐봐. 어, 좋아. 아, 얘 멋있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전 다음 프로 넘어갑니다. 뿅!